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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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열어주세요 저 좀 열어주세요 저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야 이거 아픈 없더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왔고요 잠시 후 자 이제 자 이제 나가 봅시다 사람들 여기 숙소를 소개해 줘야 돼요 아유 자 이제 나가 봅시다 사람들 여기 숙소를 소개해 줘야 돼요 usual start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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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 짐! 내 짐! 내 옷! 내 팬티! 내 속옷! 내 바지! 내 바지! 내 바지! 내 집! 내 옷! 내 반팔 왜 팔에다가 얼굴 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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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팬티랑! 내 수영복! 내 수영복을 왜 머리에 쓰지? 아니 잠깐만요! 제 팬티인데요, 시발! 마당댕이 제 팬티인데요? 아잉! 아잉! 이제 까줄게!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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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육사님! 현재 이 동물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 들어볼게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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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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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라우사에 나오는 시스고릴라가 생각난다! 포라우사에 나오는 시스고릴라입니다! 아잉! 안녕하세요 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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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제 숙소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방! 2층이 있는 방이에요! 2층이 있는 방이구요! 자! 자! 어... 어... 하... 하...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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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 거니까! 모른 쪽에 알아! 네! 자! 은별아 너도 일로 와서 인터뷰 따자! 자! 누구야, 누구야? 안 해? 안 돼? 되게 웃긴 사람이야. 빨리 놀려. 빨리 병신이라 놀려. 병신아! 병신아 빨리, 빨리! 빨리 병신이라 놀려. 돌려 저기네. 병신이래요. 이 은평이. 너 진짜 잘생겼다. 뛰어내려. 자, 뛰어내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묵을 숙소입니다. 와우. 자, 여기가 이제 입구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밖에서 붙어. 아, 문 안 열어줄 거잖아. 아, 열어주어. 밖에서 약간 들어올 때. 빠바바바밤. 오케이, 오케이. 아잉! 이렇게 있고요. 아, 다들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자, 오른쪽에 바로. 자. 임시완아방, 오늘.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이거는 G, 3D 홀로그램이에요. 네. 가짜예요, 이게. 뭐, 콘도 분이 여기 저희 유튜버들 팬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어, 홀로그램 진짜 같다. 그러니까. 자, 화장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래도 몰라요. 이게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칠 돼지 해봐요. 일칠 돼지. 그럼 3D로 나와요, 이제. 왜 그랬어요? 도라에몽 도무관님 같은데? 아유, 정말. 와너나보다 무식해. 오, 진짜 같다. 3D 프린터인가 이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술 저거 저거 같은데. 아무래도 거예요, 먹지가 이미 살아요. 형하고 꺼ㅆiling. 저자 저도 없지. 내가 선택을Um. 그리고, 너무 아이순 montrer길. verts차 이買었 User Day. 결국, 미션いました. Youth & Love Clyde cách 너네디 왔어 가만히 있어 기죽시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니 와나나님이 와나나님 가보래요. 와나나님 어딨어요? 거기 발밑이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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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잘 모르는거에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쟤 왜 그러는 거야. 뭐 찾아? 응? 찾는 거 있어? 응. 뭐? 귀에 온 호룩 강아지가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있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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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섭겠냐고요. 내가 인대 늘려버렸어. 사실 늘리고 싶은 게 늘린 게 아니고. 모자 벗고 해야지. 네, 바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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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보라는 거.